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출근길의 중소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다면 낮에는 남부지방의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비는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때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내륙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도 비지만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현재 대부분 해안가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날은 포근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7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후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는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와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항공작전에 어려움이 있겠고요. 파도가 높게 있는 해상에도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공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